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술을 무척 좋아하는 큰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노인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였는데 술을 먹기 위해서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펑펑 놀아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자식도 부인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 술만 마셔대니 이 노인에게 시집오는 처자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자 노인의 집에는 노인과 노인의 집안일을 봐주는 두 명의 머슴 형제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돌쇠고 동생은 먹쇠였습니다. 부자 노인은 그런 머슴들에게 아예 집안의 모든 일들과 재산 관리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머슴 형제들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큰 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슴 형제들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자 노인의 재산에서 몰래 돈을 조금씩 빼내어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들여도 어머니의 병은 계속 심해져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용한 의원이 머슴들의 어머니를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아무래도 100년 이상 된 산삼을 다려 먹여야 낫는 병인 것인데. 병이 낫는다는 말에 이 머슴 형제들은 깜짝 놀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럼 100년 이상 된 산삼을 구해와야겠군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어디 한두 푼 하는 것인가? 자네들 형편에 그것을 사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일해야 할 것인데 이를 어쩐다냐? 이제 마음의 준비들 단단히 하시게나. 의원의 말을 들은 두 머슴 형제는 낙심하며 터덜터덜 주인 영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마당을 쓸던 돌쇠가 잠시 하늘을 보며 고민하더니 먹쇠에게 말했습니다. 먹쇠야 우리가 이 집에서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의 주인 영감은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매일 술만 퍼마시고 잠만 자고 있으니 사실 이 집은 그동안 우리 것이나 진배 없지 않은가? 그러자 동생 먹쇠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 그렇긴 그렇습니다. 형님 그 덕분에 몰래 어머니 치료비를 빼다가 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하십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인 영감은 가족도 없고 매일 술 먹고 방에서 잠만 자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이 집과 재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사는 것이 어떤가? 형님 하지만 주인 영감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어찌 그런답니까? 그나마 어머니 병 치료비 빼다 쓰는 것은 나중에 벌어서 되돌려 놓으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먹쇠의 말대로 이 주인 영감은 집안일을 모두 머슴 형제들에게 믿고 맡겼고 머슴 형제들을 늘 자신의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거기에 품삭도 다른 집에 두세 배씩이나 챙겨주며 자신들이 뭘 하든 잔소리 한 번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집 하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대우를 받았기에 그들은 마음 한편으로는 주인 영감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먹쇠야 그럼 어머니를 저대로 돌아가시게 둬야 한다고 이리 눈앞에 방법을 두고 어찌 가만히 있는단 말이냐? 그럼 돌쇠 형님 어찌 좋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독한 술들을 잔뜩 준비를 해두는 것이지. 그러면 주인 영감이 무척 좋아하면서 술을 먹을 것이고 술이 취하면 우리가 계속 더 술을 먹이는 거야. 그럼 아마도 아예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요. 설마 영감님을 해야려는 것은 아니겠죠? 먹쇠야 일단 내 말대로 해보자고. 두머슴 형제는 계획대로 주인 영감을 위한답시고 독하고 귀한 술을 잔뜩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주인에게 술을 건네며 주인 마님 제가 시장의 장을 보러 갔었는데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술들을 잔뜩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 있지 뭡니까? 주인 마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술을 다 사왔습니다요. 아니 뭐라 세상에 이리 귀한 술들을 사오다니?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아주 훌륭한 머슴들이야. 아니지 머슴이 뭐냐? 내 아들들이지. 참으로 좋구나. 조와 머슴 형제가 가져온 독한 술을 잔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술을 잘 먹는 노인이라도 끝도 없이 독한 술을 먹어대니 결국에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돌쇠 형님. 영감님이 정신주를 놓은 것 같은데 이제 어찌합니까? 그러자 돌쇠가 이웃 사람들을 불러와서는 말했습니다. 주인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려야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불러모은 돌쇠는 정신을 잃은 부자 노인의 옷을 잘 갈아입히고 부자 노인을 관 속에 넣었습니다. 당시 이 마을에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을 파고 그 속에 관을 넣는 장례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술꾼 부자 노인도 관에 넣어진 후에는 그와 같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너무나 깊이 취한 채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을 묻는 일을 무사히 끝낸 두머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먹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의 재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백년 묵은 산삼을 구해봐야겠다. 두머슴은 백년 묵은 산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온마을 옆마을 앞마을 뒷마을 다 뒤져보아도 머슴 형제가 이 산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산삼이 없단 말이오? 약재를 파는 상인에게 형제가 물으니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이야. 얼마 전에 한 부자가 와서 이 근방에 산삼이란 산삼은 죄다 쓸어갔어. 남은 게 없어. 결국 머슴 형제는 산삼 값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다음날 중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좋은 술과 고기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많은 물건들을 들고는 주인 영감이 묻혀버린 무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에게 쫓기는 도중이어서 물건들을 숨길 곳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곳 동굴이 좋겠어. 이곳이라면 도적들에게 물건들을 들키지 않게 숨길 수 있을 것이오. 여기 말에 실려있는 음식들과 물건들을 숨겨놓고 말들을 타고 일단은 도적들을 피해 몸을 피합시다. 라고 상인의 우두머리가 상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인 일행들은 그렇게 주인 영감의 관이 놓여있는 동굴 속에다 음식과 물건들을 감추고는 얼른 말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주인 영감이 묻혀있는 관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인 영감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지금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깨어나게 된 주인 영감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다들 어디 가고 나만 여기 있는 것일까? 아님 모두 어디로 간 거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주인 영감은 벌썩 땅에 주저앉아서 주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술병들이 손에 와닿고 손을 덮어드니 고기와 음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주변에는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이건 돌새와 먹새가 나를 여기에 버려둔 게 분명한데 옥황상제께서는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리 진귀한 술과 음식들과 함께라니 이곳은 전개인가 보구나. 주인 영감은 우선 고기와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술을 꿀꺽 마셨습니다. 좋아하는 술이 들어가니 갑자기 즐거운 기분이 되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주인 영감을 산채로 관해 넣었던 두머슴들은 주인 영감의 재산을 얻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필요했던 백년 묵은 산삼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허탈하였습니다. 돌새 형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괜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다, 먹새야. 혹시 주인 영감께서 살아있진 않으실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빨리 가서 꺼내드려야겠다. 어서 한번 가보자꾸나. 두머슴 형제는 주인 영감이 혹시나 살아있다면 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황급히 주인 영감이 관을 놔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숨을 헉헉대며 두머슴 형제는 동굴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덤 속으로부터 주인 영감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먹새야, 주인 영감님이 아직 살아계신 모양이야. 동굴 안에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럴 게 아니고 빨리 들어가서 구해드리자. 두머슴 형제는 서둘러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한참 동안에 동굴로 들어가니 정말로 콧노래를 부르며 배불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 주인 영감이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너무나 멀쩡한 주인 영감을 보고 안도하는 한편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라 이놈들 잘 만났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당황해하며 머슴들이 주변을 보니 그곳에는 수많은 술병과 그 밖의 많은 음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네 천하의 나쁜 놈들아. 네 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옥황상제께서 날 보살펴주셨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머슴들보다 잘 대해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네 놈들 내 재산을 탐낸 것이냐. 내가 자식도 없고 이 재산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들 같은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죽을 참이었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러니 머슴명제 중에 형인 돌쇠가 주인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다 들은 주인 영감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그냥 모른 척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냐. 미련한 것들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나한테 도움을 청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인 영감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니 모자란 것들아. 백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다고 했더냐. 그게 온 마을에 다 사라진 이유가 말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 산삼주를 담궈서 먹기 위해 모두 사드렸다. 그러니 그것을 쓰면 될 것이로구나. 당장 창고에서 꺼내다가 어머니께 고와드려라. 그러자 돌쇠가 눈이 번쩍 뜨며. 아니 정말입니까요. 주인마님 어찌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주인마님께 이런 못된 짓을 하였는데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기한 산삼을 주시겠다니. 이놈들아 낳은 자식만 부모더냐. 내가 너희들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지가 오래다.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부모가 용서해야지 어찌하겠느냐. 두머슴 형제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머슴 형제는 주인 영감에게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주인 영감님께 이런 금수 같은 짓을 해버렸습니다. 죽어마땅합니다. 이놈들아 그래도 덕분에 여기 아주 훌륭한 술이랑 음식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두머슴 형제와 주인 영감은 동굴에 있던 귀한 술들과 음식들을 모두 집으로 운반하였습니다. 두머슴 형제는 부자 노인이 사두었던 산삼으로 어머니를 잘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 영감은 정식으로 두머슴 형제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는 양아버지인 주인 영감을 온 정성을 다해 봉양하며 잘 살아가게 되었고 부자 노인이 나이가 많아 결국 정말로 세상을 뜨게 되니 그 뒤를 이어 주인 영감이 아들이 된 두머슴 형제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현륙은 아니지만 자식처럼 자신의 머슴들을 생각하고 용서한 노인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현륙은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기르시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